하나 둘 셋 후이 연속 등록을 했던 힘이 있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부산 경남까지 왔는데 등록을 더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직접 사이런 CD 9장을 오늘 가장 좋은 신 우리 동네시아님께 사이런 CD를 원합니다 놀라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네 바로바로 셋배명 버즈말 앨범 사이런 CD를 원합니다 디지털 싱글 앨범이어서 고향이 정말 힘들면 살 수도 없고 직접 사이런까지 했으니까 오늘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부분 박정현 송덩이의 콩에 많이 앉아있는 부분이에요 걱정되네요 네 들려드릴테니까 박수 많이 많이 해주시고 콩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여기가 끝나고 박정현 송덩이의 콩콩콩 찍어서 이렇게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같이 말해주세요